안녕하세요. 제 마그네티입니다. 오늘은 맞춤형 특수 제작품 철판 분리기 자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철판 분리기 자석은 일반 사각 형태의 철판 분리기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용자의 작업 조건, 사용 환경에 맞춰서 맞춤 설계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철치 조건에 따라서 양쪽에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. 사이즈는 25, 25 정사각형 면에 길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. 주자력면은 이 사각 형태 주자력면으로 봐주시면 되시고 이 전체 사면으로 전반적으로 잘 자력이 발휘하지만 사용하시는 실질적인 주자력면만 더 자력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특수하게 배율이 되어 있어요. 보시면 이 주자력면 부분에는 더 강력한 자력이 발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사용자의 조건에 맞춰서 3,000가옥수 이상의 강한 자력이 나올 수 있도록 주소로 설계가 됐어요. 3,000가옥수 이상의 안정적이고 강력한 자력이 나오는 것을 자력 수정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. 주자력면이 아닌 부분에도 자력이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주자력면 부분에 더 강한 자력이 유도되도록 맞춤으로 제작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조건에 맞춰서 내부 들어가는 자석은 고온 타입으로 150도의 고온에서도 자력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원하시는 조건이 이 제품보다 더 길게 또는 더 짧게 더 크게도 제작은 가능하니까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용 온도, 분리하시려는 철판의 형상, 규격에 따라서 적용되는 철판 돌리기도 적합한 걸 한정해주셔야 할 수 있는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. 이상으로 통수 제작품 철판 돌리기 자석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.